저희 보이넥스토어가 선택한 키워드는 바로 퍼포먼스 신인입니다 보이넥스토 도어는 팀 키워드로 퍼포먼스 신인을 선택하셨는데요 이 키워드를 인증할 미션은 바로 2배속 댄스 미션입니다 와우! 재미있겠다 재미있게 하겠다 우리 한 번 나와봤잖아 이거 원엘 온리와 돌아버리겠다 이 두 곡의 안무를 2배속으로 성공하면 됩니다 잠깐만 나 돌아버리겠다 까먹은 것 같은데? 얼마나 잘하려고 지금 팀 키워드 인증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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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